하나, 둘, 셋, 빵! 정국아! 정국아! 오, 오케이. 나 내 거 잊고 있어. 정국아, 보십시오, 정국씨. 정국씨. 정국씨, 보이십니까? 몬스테라와 함께하네. 정국씨, 저 옷이랑 액세서리까지 풀차기에요. 진짜 미쳤다 이건 하하 안돼 안돼 jem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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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.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, 그만 만져! 아, 그만 만져! 아, 그만 만져! 아, 그만 만져! 하나, 둘, 셋! 셋, 셋, 셋! 핫스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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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스팟 핫스팟, 핫스팟, 핫스팟 아, 오케이, 인정합니다. 인정합니다. 난 요, 어쨌든 니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 방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아, 너기스러운 척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! 몸의 기름을 좀 쳐주세요!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! 저는 다 고마워요! 함께 가겠어요! 서로, 제발제발 이야기하며, 얼마쯤 갔을 때 준비했어요! 야, 레디, 레디! 야, 레디, 정국아! 아이, 하나!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길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 투어는 그래서 정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아미분들을 봤는데 정말 아미보다 이쁜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막 진짜 이뻐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오늘 어 춤추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답게 나비야 나비 나비 자 나비 가자 아냐아냐 나비 아니야 가비야 가비야 가비 가비로 하자 가비 갑자기 나비 아니야 갑자기 기출변형 됐을 수도 있잖아 가비야 가비 아냐 나 조용히 있을게 나비야 나비 가비야 가비일까 나 조용히 있을게 하나 둘 셋 가위 내 코 야 확실히 섹스 뭐 있으니까 그리고 엄청 많이 나와네 춤춘전 카드를 그러면 슬프구메 아 아 아 아 아 어떤 분이 어 이때까지 좀 말해 어 다 내가 울었다 울러 뭐 하는데 응 그 얘기는 했었어요 무처럼 9시 신랑 전 섭진 브라이든 그룹 입장 신부 라이든 히어로 입장 진짜 시끄럽다 배고파 애기 췄 췄 이겼다 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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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